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광주멀쟁이 2기 국악강의를 첫 수업을 시작을 할텐데 1강으로 국악의 기원 그 다음에 국악의 인문학쟁 행위는 무엇인가 라는 테마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말이 어렵죠. 국악의 인문학쟁 행위 국악의 기원 이걸 조금 축약을 해서 판소리의 기원으로 잡아서 강의를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강사님들 혹시 국악이라는 장르는 많이 적혀 보셨죠? 네. 언제 적혀 보셨어요? 제가 소리의 보장 출신이다 보니까 어디? 보성입니다. 아 보성. 소리의 보장 맞죠.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 공연이라던가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그랬어요. 어디 공연장에서요? 예. 경영대회나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어서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좀 낯섰는데 약간 계속 듣다 보니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세희 선생님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가요? 요즘 국악, 특히 소리의 장르가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활성화가 돼서 미디어 프로그램에 많이 손보이고 있긴 있는데 더 많은 보여지는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판소리하는 입장에서 자 수업을 일단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판소리 그 판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송아로 선생님 네. 판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특징적으로 약간 쉰소리가 나면서 꺾임이 있고 그러니까 부각 리듬에 잘 맞는 어떤 특징을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신 목소리 보세이 선생님 우리의 소리입니다. 특징을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판소리 단어를 보시면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판 이라고 하면 노름판 씨름판 죽을판 난장판 무슨 의미를 말을 하냐면 어떤 행위나 어 놀이가 벌어지는 공간을 말을 합니다. 판 네. 어떤 공간의 형태를 말을 하는 거죠. 소리 소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현재 불려지고 있는 판소리 말이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놀이나 행위의 공간 이제 여기서 말하는 판소리는 어 이 판소리가 불려지는 공간을 말을 하겠죠. 거기서 행해지는 소리를 갖다가 판소리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판소리의 정의를 알아보셨고 그 다음에 이 판소리의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구성요소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꺾김 꺾김 자 여기 옆에 한번 써놓을게요. 판소리 구성요소 판소리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박 박 좋아요. 우리 성함으로 선생님 자 오세희 선생님 자 구성요소 뭐가 있을까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요. 창자라고 부르죠? 또는 소리꾼 나와있는 구성요소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파솔 파솔의 구성요소는 이렇게 소리 안일이 발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송하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소리 부분에 꺾임 소리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소리는 창자의 음악적인 역량을 음악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안일이가 있어요. 뭔지 알고 계신가요? 안일이가? 들어보죠. 네 들어봐봤습니다. 어떤 겁니까? 약간 대사처럼 이렇게 박을 터서 한번 소리 소리로 소리 하듯이 좋아요. 우리 판소리에는 창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이 창은 소리 플러스 이것도 두 개로 구성이 됩니다. 음악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이 소리부분 늘 가지고 가다가 중간 중간에 안일이 이렇게 쉬어가주는 부분이 있어요. 말 그대로 대사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 부분에서 긴장의 부분이라고 하면 이 안일이 부분은 이 긴장된 부분을 이완시켜주는 이완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리는 이 긴장과 이완의 니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안일이는 이 소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사투의 말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나뉘기도 하거든요. 도섭 도섭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좀 생소하죠? 이 도섭 이라는 부분은 안일이 음을 실어가지고 여기에 소리처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장단에 부해받지 않아요. 무장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춘향을 주고 얼굴을 들어 대상을 살피라고 해라. 이제 이 부분이 버사또가 된 이몽룡이가 춘향이한테 옛날에 받았던 옷반지를 건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춘향이가 이걸 받아들여 보면서 도섭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장단이 없이 춘향이 지환을 받아들고 보니 이별 시에 천표 주었던 지환이 분명 먹으라 이렇게 하면서 장단은 없는데 음을 실어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시켜요. 이 안일이 부분도 이런 도섭 이라고 해서 음을 실어서 하는 안일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안일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안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발림이 있어요. 또는 이걸 갖다가 여름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하셨나요? 너름새라는 이 틀 안에 달림이 들어가 있어요. 너름새라는 이 너름새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소리꾼들이 부채를 가지고 무대에서 연주를 하죠. 그러면서 부채를 펴서 원시 어쩐다 어쩐다 이것은 발림이에요. 부채를 가지고 하는 행위들 더러운 손을 이렇게 들어서 가리키거나 부채를 들어서 가리키거나 어떤 행동을 표현하는 게 너름새인데 아니 발림인데 너름새는 이 부채 손 외에 이 온 몸 표정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갖다가 너름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넓은 의미는 너름새 그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발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소리의 구성요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파소리의 구성요소 소리 그 다음에 바닐이 발림 그래서 우리가 판소리를 할 때는 자 이 소리 아까 소리 부분은 무슨 부분이라고 했죠? 긴장 아니리 부분은 뭐죠? 이완 그렇죠. 이 긴장과 이완이 수시로 반복이 되면서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이렇게 풀어갑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리 소리 아니리 아니리 발리 발리 이해하셨죠? 네 네 이어서 자 판소리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소리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불렸는지는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대충 17세기 때부터 아마 기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600년대겠죠? 제가 생각하는 판소리의 기원은 원래 초창기의 판소리를 이랬을 것 같아요. 요즘 흔히들 우리가 어 케이팝이라고 해서 일반 퇴준 과일들 어떻게 보면 유행가죠. 트로트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입과 입 사이로 유행가처럼 불려졌을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게 점차 시간과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성을 띈 전문성을 띈 분들이 등장을 하고 이분들한테 배우기 시작하는 문화생들 제자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판소리가 아마 발전하고 확장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초창기 때는 어 저는 그때 당시 유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소리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 대표적인 것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설아 기원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 여기는 무 굿이라고 나와있는데 무 가도 맞아요. 무 가 기원설 무 굿 기원설 이 두 가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설아 설아는 뭐죠? 전대교과 그렇죠. 예 그 지역마다 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광주 KBS KBC KBC 방송을 촬영을 했었는데 1년 동안 어 그 지역의 설아를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을 해서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드라마를 제작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소리꾼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들어가서 소리도 하고 연기도 하면서 했는데 그 소집거리를 보니까 전부 다 기원 이 설아들 설아를 가지고 이 드라마를 짜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런 설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아 기원설이라고 하는데 이 판소리의 기원설을 이 전례동화라든가 각 지역에 있는 옛날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소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춘향가 있죠? 춘향가라고 아시죠? 네. 이 춘향가의 이 내용이 나머지 지역에서 설화로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화를 가지고 판소리로 불렸다. 나는 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붓 무가 기원설 이거는 혹시 무가라고 알고 계시죠? 모르신 것 같아. 굿 우리 전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진도 씻김 성원 다시래기 죽은 망자들의 원원을 달려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무속음악 무속음악 입니다. 이런 게 근데 왜 이게 기원설이 됐냐 이 무가에서 나온 굿음악 들이 현재 판소리에서 불려지고 있는 특히 개면 선율 많이 일치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기도 하는데 굳이 오선 음계로 따져보자면 출혈음 들이 있어요. 출혈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출혈음 한번 읽어보도록 자 다시 한번 개면 선율에 등장하는 이 음들의 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라는 음에서 목을 흔들어 주는 목을 떨어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라음에서는 평으로 내주고 도시음에서 목을 꺾어줘요. 그 다음에 다시 라음에서 평으로 펴줘서 소리를 해주는 개명 선율이 있습니다. 미라 미라 도시라 미라 도시라 개명 선율이 되게 슬픈 성음을 내는 그런 노래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숙대머리 그 다음에 춘향과 이봉룡의 이별 대목들 그 다음에 어 심청아 중에서도 심청아는 대부분이 개명 선율이 많아요. 그래서 심청이가 아버지 이렇게 뭐냐 인당수로 팔려가죠.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개명 선율이 아주 진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진계면 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어 판소리 기원에 대해서 근데 정확한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판소리 기원이 정확히 설아 기원이다. 무가 무부 기원이다. 라고 정확하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이런 데에서 한번 찾아볼 수는 있다. 그래 볼 만한 명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궁금한 점 개명 선율을 많이 사용하는 그냥 저희가 알만한 그런 개명이 있을까요? 네. 무지하게 많죠. 한번 조금만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심청가 중에서 흠흠 심봉사가 화주승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절에다가 삼백삭만 다치면 눈을 띄워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심봉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치겠다고 약조를 하고 중을 보냅니다. 근데 보니까 심봉사는 집안이 너무 가난하죠. 네.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도 힘든 상태여서 이제 그거를 보고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여행을 하모 어디가 빛 적 나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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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 입니다. 오오오 사놈이니 그 다음에 사놈이는 라음이에요. 쭉 펴주고 그런 원리들이 많이 있어요. 개면서놈에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두가지 외에도 기원선은 더 있어요. 창호집단의 광대소리기원설, 광대소악지기원설, 중국강창문학영향설 등이 있는데 오늘은 두개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팔소리들이 이렇게 유래가 됐고 기원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되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소리 발전과정 처음에 성장기 선수료가 미니처음에 만들어져서 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성장기 때는 자 두번째 전성기 확대 발전되는 세번째 세번째 탄수료의 위축기가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17세기때부터 이게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 성장기에서는 이제 판소리가 독자적으로 자리를 정립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때 초창기때 이 판소리는 이 목두리라든가 장단의 쓰임들이 좀 단순했어요. 그래서 장단이 단순했었고 선율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계면 우조 평우조 다양하게 쓰였던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계면 성금이 없었어요. 그리고 장단도 황토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나중에 장단시간에 배울 건데 진양조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때 쓰였던 장단도 한정적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에 어 판소리가 만들어져서 자리를 잡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판소리가 몇개가 있을거에요. 아시는 판소리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춘향가 춘향가 춘향가는 우리 판소리 판소리 중에서도 되게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세희 고세희 선생님 알고있는 판소리 수분감 명예회복 하시고 더 발전하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아무 선생님 흥부가 오 예 좋아요 역시 엘리트에요 자 또 있습니다 춘향가 심처가 수군감 흥부가 흥부가 오 좋아요 자 현재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판소리들은 현재 시대에서 요렇게 다섯개가 존재합니다. 다섯바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만들어진 성장기때 탄소리들은 이 다섯바탕이 아니라 몇개가 있었냐면 몇개? 12개에요. 글씨를 잘못 썼네요. 정확하게 12개가 만들어졌어요. 종류를 적어보고 싶긴 한데 읽어만 드릴게요. 적벽과 적벽과 외에 병광새 타령 장기 타령 대비장 타령 몽고지 타령 강릉 매화 타령 우수기 타령 가짜 신선 타령 더 있었다 더 있었다 라고 생각은 드는데 적립이 된게 아마 요정도 이지 않을까 12개 정도 근데 왜 지금은 다섯개만 불려질까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미가 없어서요. 그렇죠. 대중성이랑 결여가 됐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자면 병광새 타령 이라고 있어요. 이 사설을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이 병광새 타령을 돌아가신 박동기 선생님이 이 병광새 타령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설을 보면 되게 난잡해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들어도 되겠죠? 예. 사설이 직설적이고 난잡해서 이게 이제 예술가들한테 어 점점 등한시 되고 안 불러지게 된거죠. 아마 다른 일곱개의 소리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내용적이나 어떤 음악적인 부분에서 이 다섯 바탕만큼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중간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퇴색이 되거나 어 점점 어 불려지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묻혀지지 않았나 하지만 성장기 때는 요렇게 판소리가 12조 12개 더러는 12개 이상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장기를 지나서 판소리의 전성기가 찾아오죠. 판소리가 크게 유행을 합니다. 파이팅 한 세 가지 정도가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 아 여러 가지 들어갈 한 세 가지 한 세 가지 한 세 가지 아 배 3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선기 때도 이 열두 바탕들이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 향유충의 확대가 어떻게 되었냐 특징 중에 하나가 초창기 때 우리 판소리는 서민층 위주의 관객층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향유충들이 서민층에서 양반 걸어는 재산을 쌓은 구호충들로 바뀝니다. 소리가 발전을 해나가고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양반층에 양반층한테도 이 소리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 소리를 좋아하시는 이 양반들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구호충들이 이 소리에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유파의 분화 이 유파라는 말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리의 종류 갈래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명창의 위치가 위상들이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명창 소리분들 중에서도 소리를 잘하는 소리분들이 있을 것이고 소리 실력이 좀 떨어지는 소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술가들 사이에서도 조차도 이 소로 이 소리분들을 칭하는 말들이 좀 갈렸어요. 진짜 소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국창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고 명창이라고 하기도 하죠. 국창을 갖다가 버전 명창 무슨 말이냐면 임금님 앞에서 소리를 하시는 그러니까 국창 칭호를 내려줬었어요. 근데 반대로 마찬가지로 소리가 좀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또랑강대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소드에 말씀을 드렸던 소리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소리 부분이잖아요. 아니리를 제외한 근데 이 아니리 부분을 잘하는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재단 소리꾼이라고 해요. 소리 실력은 조금 아닌데 이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 그런 소리꾼들이 있죠. 재단 소리꾼 또는 안이리 관대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명창들 사이에서도 소리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지휘들이 갈립니다. 향유층이 확대가 됐다고 했죠. 어디로 확대가 됐어요? 양반 양반 부호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층이 확대가 되면서 이 소리의 공간의 형태도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자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이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춥고 덥고 시끌벅적한 야외에서 공연을 소리꾼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요? 조용하고 자기만의 공간 좀 더 편한 공간에서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서민층이 많이 봤던 저작거리의 이런 공연 형태의 공간에서 어디로 변화가 되냐 실내로 옮겨진다. 왜? 양반들이 좋아한다. 그러면서 소리의 이 공간의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가 흔히 초창기 때는 남자들의 소리꾼들이 전부였어요. 그랬다가 이 때 여성 명창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성 여류 명창이기도 해요.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실내로 옮겨졌는데 왜 여성 명창이 등장을 했을까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밖에서 초창기 때 남성들이 불렀던 이런 소리들은 성량이 크고 왜 실내니까 원리물이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근데 실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조금 방 안에서 소리를 해도 크게 크게 소리를 안 내도 전달이 가능해요.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남성보다 이 성량이 적은 여성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배견들이 쌓여지기 쌓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 명창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명창이 등장을 했는데 남성들보다 더 이 소리를 가져가는 게 좀 디테일하고 섬세해지기 시작해요. 섬세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여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이 여성 명창을 선호를 합니다. 그렇게 발전이 변화가 생겨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명창의 위상 이것도 마찬가지고 각기 소리품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남이고 국창의 칭호를 받는 사람은 그만큼 좋은 대접을 받았겠죠. 아, 유파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보니까 자, 유파 종류 갈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판소리에 동평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동평제말고 다른 게 또 있어요. 역시 송아벌 선생님 파수리의 갈래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나뉠까요? 예, 영남 호남? 예, 동, 어, 좋아요. 자, 영남 호남은 아니고 동서입니다. 근데 이 동서의 기준이 어디냐면 섬진강 섬진강을 기점으로 해서 자, 오른쪽에 있는 지역 에서 불려지는 소리가 동평제 그래서 복성 불의 대표적인 예로 반대로 섬진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이 위치한 그 소리 지역을 서편제 그래서 가장 유명한 보성 그래서 보성에서 소리 뒤에 들리죠? 보성 소리라고 그래요. 섬편제 관리 중에서 보성 소리라고 확인하는데 이렇게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유파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중고제라고 또 하나 있어요. 중고제 동서 중 어떻게 보면 지역상으로 보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중고제라고 하긴 하는데 어 이거는 굳이 지역적으로 나뉘기보다는 어 판소리 음악적인 부분에서 더 고증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이론가들 분께서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연구중이에요. 굳이 동서편의 중간에 있는 그 중고제가 아닌 아마 이쪽에서도 영향을 받았고 이쪽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뭐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이 아닐까 라고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계속 이렇게 연구중이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서편으로 나뉘 이유가 있어요. 지역적으로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산이라든가 밤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문화가 조금씩 달랐고 생활 방식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유지를 하고 있는 음악적인 부분들이 달랐어요. 마찬가지로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파들이 발색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요정도 유파가 있습니까? 예? 요정도 유파가 있나요? 예. 좋은 질문이세요. 지금도 유파는 있어요. 궁편째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편째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뉘긴 나뉘요. 나뉘기는 나뉘는데 현재 에 와서 동서편을 굳이 구분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추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본 가능한가요? 굳이 동서편을 나눠는 있어요. 나누어는 있는데 이걸 갖다가 너는 동편의 소리 여기는 석현의 소리 이렇게 딱 구분 지어 가지고 하는 추세들이 지금 현재 아니에요. 전차 줄어들고 그냥 소리 저는 저는 보송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송소리는 개면서름들이 많이 있어요. 슬픈 노래들. 팝소리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장의 때가 있었죠. 이때 중요한 역사 인물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신재효 선생님 입니다. 동리 신재효 선생님 저기 고창에 가면 거기 동리부각당 이라는 곳이 있고 그 옆에 이 선생님의 생가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소리 대회를 나갔을 적에 KBS 왕중앙 대회를 나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거기를 한 두 번인가 나갔었는데 거기 바로 신재효 선생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어요. 우리 소리사에 그전까지 정립이 안 돼있던 이 판소리의 사설들을 정리를 하셨어요. 아까 춘향강 심창강 흥고강 적벽과 수근강 그 다음에 하나 뭐였죠? 지금은 채색해서 안 불려지고 있는 변광 세탈형 까지 이렇게 판소리 사설들을 정리를 하신 분입니다. 무일무일 하신 분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이분이 이 판소리 명창들에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소리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발전하게끔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후원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많이 양성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팔소리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 팔소리 이 발전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여성 명창이 최초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 파격적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기존까지는 계속 남자 명창 남자 소리 분들만 존재를 했었는데 갑자기 공연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서 여성 명창이 등장을 했다고 하죠. 이때 메인창이 등장한 여성 명창이 뭐냐면 진체선이라는 여성 명창입니다. 굉장히 소리를 잘하셨는데 위축기도 있었는데 위축기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판소리가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게 태동이 되거나 발전이 되지는 못했겠죠.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립군들이 단체를 조직을 해요. 조선성화기용구회라든가 여성국구 그래서 이때는 창극이 도입이 됩니다. 창극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창극 연기가 가미가 돼서 어떻게 보면 서양의 뮤지컬이죠. 이런 식으로 공연 형태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보존제생기가 있었죠. 보존제생기 때는 우리 소리가 정말 음악적으로 특출나고 좋고 그런데 이거를 계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계승할 명분이 조금씩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재관리보호법에서 이걸 갖다가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문화재가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 명창들한테 이 문화재를 지정을 해놓고 이분들한테 후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수조교를 만들어내고 그 밑에 문화재들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예술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문화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주는 보존 보존 재생의 기간 그런데 이게 또 겉으로 봐서는 좋긴 좋은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안 좋은 측면도 있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선생님의 소리를 그대로 그대로 그냥 판박이로 따라서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정을 해놓으니까 선생님은 내 소리 그대로 해야 돼. 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사진소리나 5년월에 듣던 소리 90월에도 또 듣는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측면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판소리가 현재 지금까지 살아남고 계속 명맥을 유지해올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을 해주지 않았나 이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좋은 측면이 더 장점들이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점 모세기 선생님 네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계속 됩니다. 설명을 잘했는지 어차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자 송환호 선생님 그러면 동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원래 부유층이셨는데 소리를 이렇게 해보십시니까? 예 아마 부유층 부유층이었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소리를 잘하시지는 못하셨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잘하시지는 못했지만 소리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이론적인 지식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어서 이렇게 아마 사슬프를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예 없는 걸로 하고 자 수업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